저는 이번 앨범에 문과 잠의 뷰를 수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저랑 아미가 지구와 달처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. 문을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는 제가 아미이고 아미가 저희는 거의 동화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. 결국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아미 여러분들이 없이는 있을 수 없던 거죠. 여러분들이 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산승인 프로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매뷰의 가사처럼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저에게 치유 안식처가 되어준 멤버들과 아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불러드리기 바랍니다.